최근 4년 동안 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4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95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당뇨병 환자는 지난 2010년 약 217만 명에서 지난해 258만 명으로 5년 동안 41만 명이 늘었습니다. 지난해 당뇨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연령층을 살펴봤더니 전체의 95%가 40대 이상이었습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은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혈당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.